몽뚱! 우리 여기 빵 먹자 짱 뭐지? 콩콩아 여기서 뭐해? 몽뚜랑 빵 먹어 맛있어? 이제 먹으려고 이것봐 내 빵 어디갔어 울지마 언니가 맛있는거 해줄게 꾸룽꾸룽 으악 와 와 와 오 와 와 와 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조금만 더 끓이면 되겠다. 토마토 좀 잘라야지. 맛있다. 됐다. 까지 브로콜리 브로콜리 알았어. 봉투도 나눠 먹어야지. 이건 콩콩이 콩콩이 콩콩아 언니가 또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봉투랑 사이좋게 놀아. 앙 언니 고마워 엉뚱 가자 재밌게 놀아 배고파 배고파 치료를 꺼내보자 고기 고기 빵도 야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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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빵 3개 야채 고기 뜯다 됐다 이제 고기! 패티는 구워야지! 패티 또 구워! 패티는 구워! 우유 다운.. 가운지 물을 두고 만드려볼까? 야채 그 위에 빵 패티 올리고 마지막으로 빵을 올리면 짜잔 완성 샌들 때 진짜 맛있겠다 벌써 다 먹었어 목말라 시원해 이제 배도 부르니 정리를 정리를 다음 손님의 기록 출발!